영상보면요 구독부터 좀 눌러주이소 열심히 한번 살아볼게요 그래야 저도 만명 되가지고 라이브 방송 한번 해볼까 아입니까 좀 도와주이소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돌롱몰입니다 저는 현재 대구 집 앞에 있습니다 지금 차 안인데요 지금 현재 시간이 보여드릴게요 새벽 3시 36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벌써 나왔느냐 대구 중앙청과 공판장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거기는 이제 경매가 조금 일찍 이루어집니다 일찍 이루어져서 일단 한번 가보고 어떤 과일이 주를 이루고 있는지 이제 공판장 분위기도 한번 볼 겸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가보시죠 예 공판장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예 여기 오니까 이제 차들이 조금 뭐 트럭들이 또 좀 보이고 그러네요 일단 저 왼쪽에 중앙청과 보이시죠 네 좌회전해서 일단 한번 들어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입구 게이트문은 두군데입니다 입구 게이트문은 자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이야 배추가 저만큼 이 다 배추입니다 배추 와 진짜 적재를 그림같이 해놨네요 저희는 중앙청과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적혀있는 가운데로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차는 자 중앙청과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농산 A동 예 요쪽 이제 바로 옆에 문이 있습니다 요쪽으로 원래 들어가면 되는데 어 지금 요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다 폐쇄를 했네요 폐쇄를 하고 옆에만 이제 좀 살려나는 것 같습니다 어 옆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문 1문은 동 1문은 예 닿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앞쪽으로 저쪽으로 가면 이제 어 뭐라야될까 천막으로 해놓은 중앙청과가 있습니다 거기가 원래 이제 포도가 많이 나올 때는 그쪽에서 이제 경매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아까 방금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전부 다 밀감막스 밖에 없습니다 예 영상 한번 볼게요 전부 다 귤이네 귤 여기는 밀감막스 자 여기 이제 천막천안 주황청과에는 원래 여기 포도 많이 나올 때는 포도만 했었는데요 어 여기는 이제 귤만 한다고 하네요 예 여기는 밀감만 예 전체적으로 받아가지고 지금 적재를 이제 경매를 여기서 한답니다 하고 어 포도는 원래 하던 곳에 저 안에 이제 사과하고 하던 곳에 거기서 한다고 하네요 예 일단 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니까 이제 사과들이 많이 보입니다 예 영천 사과도 있구요 예 여기는 차미슬 사과라고 어디 건지는 모르겠는데 차미슬 부사 좋네 좋죠 안으로 한번 가볼께요 청송 사과네요 청송 사과는 여기 꼭지를 안 땁니다 위에 꼭지 요걸 따질 않더라구요 자 안에 전부 다 딸기네요 딸기 딸기가 대세네요 딸기 전부 다 딸기입니다 와 여기 들어오니까 딸기 향이 와 전부 딸기네 여기는 대본감 뭐 단감 진영단감 전부 다 딸기네요 사과는 아까 본게 조개 답니다 예 청송 사과하고 영천 사과하고 조금밖에 없네요 뭐 샤이 머스캣도 이제 양이 얼마 안되다 보니까 안쪽으로 들어왔다더니만 여기 요게 다입니다 김천 포도입니다 김천 포도 알은 괜찮아요 아주 좋습니다 영천 포도네요 자 중앙청관은 요게 이제 다인것 같습니다 이쪽은 배구요 경매는 6시 돼야 이제 이루어지는 걸로 제가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구요 홈페이지 참고 제가 영상을 띄울게요 확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세가 딸기입니다 저 안에 전부 다 딸기입니다 자 저는 이제 영천 집으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중앙청관에서 오덜농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셔서 갓대로